이 순간을 하얘시켰던 주역분들이시죠. 우리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언 낭독에는 정동익, 정해열, 김준기 선생님이 해주시겠고요. 우리 무대에 오르신 사월혁명의 회원 선생님들께서는 김동선, 김시현, 김을수, 노수희, 양재혁, 장임원, 조영건, 방국진, 김용삼, 백충실 선생님이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발언해내 사월혁명의 전독용 상임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우리 열사들이, 투사들이 우리 조국의 통일과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노세들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몸뚱이가 늘어서 형편없지만 우리들의 혁명원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63년 전 이승만, 방국공, 백색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청 앞, 세종로, 대평로, 경무대 앞에서 독재의 총단에 우리 동지들은 쓰러져갔습니다. 쓰러져간 동지들의 사월경신과 그 유도를 받들어서 우리가 실제되기 위해서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4.19 주축세력이라고 자칭 자기들이 4.19 주축세력이라고 하면서 이승만이를 국부로 주대하고 이승만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언론을 얻어오고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이승만을 국부로 주대하고 이승만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미리 이 밀정밀대, 스파이, 이 싸가 빠진 변절자들, 권리들을 내세운 겁니다. 우리는 몸은 늙었지만 사월경신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투쟁할 겁니다. 사월경신을 이깁니다. 여러분, 윤석열이는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를 받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상전들을 모시고 모든 걸 다 내주고 왔어요. 상자까지 다 빼주고 왔습니다. 온전하게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서 우리나라의 식탁에 오르는 물고기, 오염 물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일본 수상하고 둘 맥주를 마시면서 비밀을 회담을 했어요. 거기에서 물론 모든 것, 우리 징용, 징병관계가, 자원수탈한 것, 모든 것 다 용서해주고 독도까지 바라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우리는 불안해 못 살겠어요. 입을 열면 실수고 실언이고 외국에 나가면 나라방신, 국격, 국인을 다 망해먹고 돌아오는 윤석열이 도대체가 국민이 불안해 못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늙은 몸을 이끌고 여기 왔습니다. 예,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투자가 될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주대도 없고 독립정의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나라의 체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패션쇼 옷자랑을 요새에 구경하여 앞으로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 가서 또 바이든한테 가서 얼마나 국가망신, 국이 나라 다 팔아먹고 그러니 걱정이 대상 같아요. 여보세요? 윤석열의 같은 대관통 텅텅 빈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되겠습니까? 네? 도대체가 창피스러워. 잘 수가 없어요. 못 살겠다고요. 못 살겠어. 이제 윤석열은 내려와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내려와야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내려와야 돼요. 여보세요? 좋은 청와대 버려두고 용산에 가서 국방부 합참 다섯 개 대한민국 방위사람비를 쫓아내고 용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무당푸나 거대고 앉았어요. 무당푸나 거대고. 알았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지가 잘났다고 한마디씩 뵙고 기대하기도 했죠. 지금은 그것도 안 해. 뭐 허능이 아무것도 없어. 외교하면 참사. 밖에 나가면 실수. 입만 벌리면 시련이. 이런 인물을 대한민국의 대표자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물러내야죠. 우리 4.19 노인들은 우리 염통에 피한 마우님들은 윤석열을 끌어들이였는데 여러분과 함께 앞당수겠습니다. 우리 4.19 노인들은 우리 4.19 노인들은 뜻을 모아서 4.19 노인들은 63주년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4.19 노인들은 63주년 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4.19 노인들은 63주년 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지질매국 정권 터진하라. 윤석열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검찰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주권 대민을 송두리체에 침탈하고 있다. 민주적이어야 할 공권력의 집행기관은 이른바 검찰사단으로 채워져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윤석열 정권은 역사 무시, 안보 무시, 국민 무시의 신일배국 한민족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의 결말은 퇴진불이다. 국민들의 저항이 파라산처럼 다오르고 있음을 지키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퇴진하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기태원 참사에 애꿎은 젊은이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책임한 정부 탓인데도 태도로 된 사과나 책임자 처벌 없이 두루뭉일하게 넘어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역대 최악의 굴종이고 조공외교였다. 강제동은 피해자들을 높이 내기고 셀프 배상을 말하며 시소미아 원상회복, 군사 대국화에 손을 들어주며 독도 문제의 언급 등으로 국민의 염망을 배신 내국 외교를 하고 돌아온 것이다. 제의어 김종필 오일화 사건을 재현한 것이다. 대북관계 또한 충돌 직전까지 몰아붙이며 오로지 반국 적폐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충돌이 되고도 모자란 듯 그동안 숙소됐던 한미훈련을 한미일 동맹훈련으로 확대 강화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의 목구름을 돌아오고 있다. 전쟁은 민족의 공렬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역대 남북정상 간의 공동선언 이행과 구민을 몰아내는 자주 뿐이다. 지난해 제주와 경남지역의 노동 및 진보단체를 압수수색하며 시작된 공안통치는 전가위적으로 전가위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무리한 공안머리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새해의 벽두부터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외교 참사, 민생문제, 이태원 참사 등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위기를 느낀 윤석열 정권은 민중들의 입을 들어맞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역사를 반동으로 되돌리는 세력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이비, 변질, 어용, 4.19 단체와 그 일당들을 동원하여 4.19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보독하며 이승만의 독재의 망령을 추함하고 기리려는 음모를 공론화하여 국민 여론을 오도하려 하고 있다. 사회, 각계각청, 의식, 민중은 입을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시민사회단체는 날로 악화되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미, 친일, 반북적대시 일변도의 전쟁책동 정권에 처항하고 있다. 검찰 독재를 합쳐서 문, 공항정국 조성에 분노하고 있다. 매주 수십 번에 일어난 촛불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4월 혁명 영령들의 뜻을 벗도록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마지막 구절, 세마에 함께하겠습니다. 1. 윤석열 친미, 정미, 매국 반민족 정권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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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항탄압 중단하라. 1. 노동권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회복하라. 1. 전쟁위기 제거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라. 2. 국가보안라. 2. 국가보안라. 4월 혁명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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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를 3번 합시다. 자주민주통일 만세. 만세. 만세를 3번 합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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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와 같이 선언으로 당속해 주신 정예열 선생님은 올해 연세가 90세이십니다. 여러분 경제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십시오. 네. 무대 아래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내려가시는 동안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치며 함께 해 주십시오. 선생님.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다시. 선생님. 감사합니다. 4대 매국 윤석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